안녕하세요 3D 그래픽 이슈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윈폭스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외 블렌더 강의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강의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소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 포토샵과 블렌더를 함께 사용해서 이렇게 이쁜 텍스처링까지 함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구성을 짜고 그 다음 블렌더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은 포토샵에서 페인팅하고 그 다음 블렌더에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씬을 구성하고 렌더링까지 뽑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 강의는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총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매를 하면 평생 소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월 구독료가 들지 않는 강의입니다 강의는 초급자랑 중급자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단계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강의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 아래 본문에다가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링크로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까만고니 채널을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구매하는 방법과 쿠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강의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윙폭스를 먼저 가입을 해 주십니다 가입을 하고 그 다음 가입이 다 완료되셨으면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자 로그인이 끝났으면 여기 buy now를 누르시고 그 다음 여기서 어플라이 쿠폰이 있습니다 왼쪽에 어플라이 쿠폰을 누르고 여기다가 제가 본문에 적어놓은 그 할인 쿠폰 코드를 여기다 적으시고 그 다음 어플라이를 하시면 이렇게 쿠폰이 적용되면서 할인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강의를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쿠폰을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카만고니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